국내 연구진이 닭고기에 포함된 항생제 잔류량을 분석할 수 있는 인증표준 물질을 개발했습니다.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형석원 박사팀은 항생제가 섞인 사료를 먹인 닭을 가공한 뒤 동의원서 희석질량 분석법을 이용해 항생제 잔류량 측정에 성공했으며 이를 이용해 항생제 분석용 인증표준 물질 2개를 개발했습니다. 인증표준 물질은 특정 성분의 함량을 측정, 검증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표준 물질입니다. 육류 인증표준 물질이 개발된 건 국내에서 처음입니다. 연구팀은 국내 동물검역수와 식품시험기관, 닭고기 판매기업 등에 이번에 개발한 인증표준 물질을 유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.